국내 조선업계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자유로낭 선박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목적입니다. HD 현대그룹 내 자유로낭 전문회사 아비커스는 사실상 자유로낭선 기술 최고 단계인 완전 자유로낭 기술력을 갖춘 상황이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역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비커스는 현재 대형 상선용과 소형 레저보트용 자유로낭 기술을 분류해 글로벌 자유로낭선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아비커스는 세계 최초로 대형 상선의 2단계 자유로낭 솔루션을 상용화했습니다. 아비커스는 소형 레저보트 자유로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비커스는 지난해 대규모 보트쇼인 포트로 더 데일에 참가해 레저보트용 자유로낭 2단계 솔루션 뉴보트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유로낭 시스템 SAS와 스마트십 시스템을 대형 컨테이너선에 탑재하고 약 1500km를 운항하며 자유로낭 기술 실증을 마쳤습니다. 경쟁사 대비 늦게 자유로낭선 연구개발에 들어간 하나오션도 오는 2030년까지 최고 단계 수준인 완전 자유로낭 기술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가 개발한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는 관측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는 자유로낭 기술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항해를 보조해주는 1단계와 2단계, 미승선 원격 제어가 가능한 3단계, 완전 무인 운항의 4단계입니다. 이 기준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현재 2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언에 승선 없이 선박을 운항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논의 없이 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